지난 30일 강서 청소년회관에서 고3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점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강서 청소년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들과 출연진이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먼저 토크 콘서트에는 비정상회담, 문제적 남자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인이자 언어천재로도 유명한 타일러 라쉬가 강사로 나와 고3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고3 끝에 낙이 온다를 부제로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공연과 지역 청소년 댄스 동아리의 멋진 댄스 공연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샌드아티스트 양라경의 샌드아트 공연 잠깐 쉬어가 고생의 쇼도 펼쳐져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